생산하겐 블랙피쉬 반탄유 끝부분에 캐스팅 오케이 반탄유를 타고 조금 자연스럽게 흘렸을 때 입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번 납수로 해볼게요 납수대가 살짝 돌아가서 오케이 오케이 입지 톡 걸어왔습니다 오케이 보이죠 좋아 아주 드렉 드렉 드렉을 줘야돼 그렇지 멀리서 물었어 오고 오고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온다 어 둘로 쳐박을라고 앞으로 오네 들어야 돼 들어와 세워서 가면 돼 계속 파도 또 아 이 새끼 돌로 쳐박았나 아 돌에 살짝 지금 박았는데 떠야되는데 떠라 떠떠떠 그렇지 파도 때문에 떴어요 오케이 떴어 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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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돌을 쳐박을라고 이 새끼가 내 수준을 무시하네 이게 네 돌에 쳐박아도 안 된다 나한테는 어 들고 으사 으사 어 살짝 무게가 나가네 그렇지 네 아 생선하겐 돈 정말 필요해요 으 으 으 으